남하이 다 나아지야 야, 저 소리 들리지? 응 진짜 짜증나지 않냐? 엊그절부터 계속 이상한 소리 들리잖아 별로 니 TV 소리가 더 짜증 나거든? 근데 누가 저러는지 궁금하지 않냐? 아, 누가 놀라왔나 보지 아니야 보살함머니한테 다른 가족 없어 엄마가 그랬어 제발 남의 일에 관심 좀 끄지 이제 나가줄래? 어쩌면 귀신이 돌아다니는 건지도 몰라 이렇게 진짜 쫌 나가라고 그래봤자 하나도 안 무섭거든? 아, 됐고? 빨리 준비하고 나와 아,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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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예쁘다 뭐 먹지? 너무 오래 올라와 앉아본 거야? 왜 그래? 왜 그래? 걸어서 내려가자 아 진짜 왜 그래? 너 저기 구석에 이상한 사람 안 보여? 자꾸 뭐가 보인다는 거야? 진짜 못 봤어? 저기 사람 앞에 있었잖아 아빠, 나 계속 놀려드리는 거야? 계속 남아서 내려가볼게 겨울도 아니고 너한테 왜 이렇게 쉬고 왔을까? 너한테 왜 이렇게 쉬고 왔을까? 너한테 왜 이렇게 쉬고 왔을까? 아아아아악 아티가 아티가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